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최근에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세 종목은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출이 폭증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팩트로 다가오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한 두 달 정도만 지나면 이게 정말로 매출이 폭증하는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팩트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판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올라가면 진짜 그런가 보다. 내려가면 아닌가? 문제가 있는가? CTP59가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닐까? 13일 날 결과가 발표되면 어쩌죠. 이런 잡념이 들어오죠.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정상이냐면 단기로 좀 보시는 분이라든지 믿음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결과로 수치로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죠. 아직 13일이 되면 나올 텐데 정황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흔들리면 겁이 나죠. 당연히 겁이 납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이 상황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라도 지금의 이런 셀트리온을 둘러싼 환경으로 보면 공매도들이 이렇게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매출 폭증이 이제 정말로 임박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면 결판 납니다. 데이터 딱 보면 아 이게 되는 약이구나 안 되는 약이구나 계속 그 데이터가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를 막 흔들어 댈 수 있는 거지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릴리하고 리젠에름보다도 더 좋다 비슷한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모듬듭니다. 이거 가지고 흔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말로 승인이 나겠구나. 실격차 승인 나겠구나.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도 승인이 안 날 이유가 없어져 버렸구나. 그런 부분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돼 버리면 그러고 나서 이제 승인이 언제 될지 승인 신청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EU하고 미국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이거는 일대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대사건 신청이 들어가면 뭐 한 한 달 그 다음 40일 내 승인이 긴급 승인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긴급 승인이 그렇게 딱 나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영국은 6만명이 넘어갔죠. 자 이런 상황이 쉽게 마무리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지금 이 백신 이렇게 맞고 해서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잡히고 좀 진정이 돼 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 백신에 맞는 속도보다도 변이가 퍼트린 속도가 지금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저기서 우리 먼저 달라고 계속 이런 문의 전화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자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린과 헬스케어 제약은 왜 한몸이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셀트린이 한 천원 정도 올라서고 있죠. 자 위치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요정도 올라서 옆으로 쭉 행보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지만 행보수준이다 라고 보면 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위로 갔다가 꽤 많이 내렸죠. 지금 꽤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위치를 보면은 셀트리온 보다 헬스케어가 훨씬 더 많이 위로 올라왔었죠. 훨씬 더 많이 위로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많이 밀리면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위치가 거의 유사한 위치까지 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고점 대비해서 내렸죠. 여기로 본다고 해도 거의 내려왔습니다. 이제 위치가 거의 유사한 위치까지 도달을 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유사한 위치까지 도달했죠. 거의 유사한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얘가 좀 가볍죠. 가벼운 그런 부분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얘가 가장 강력하게 올라서서 고점이 크게 올라섰는데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크게 내려왔습니다. 크게 내렸죠. 지금 4.6%에 8%니까 아주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이 생겼던 부분 다시 다 반납을 했죠. 다 반납을 해서 직전 고점 수준 여기 장대 양봉에서 밑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지금은 이제 얘는 33위선이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고 거의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거의 다 많이 받았습니다. 단기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조정 받았죠. 단기에 조정을 많이 받고 내려왔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이나 위치가 거의 거기서 거기구나 동일한 위치까지 도달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도달이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이제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위치를 이제 오버슈팅이 된 부분들 다 되돌림을 완성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은 완성을 시켜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모멘텀이 강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죠. 강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좀 가벼운 조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올라가는 진폭 자체가 이제 대장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동안에는 제약이 가장 크게 올라섰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갔는데 이번에는 대장을 잡는 리더가 다시 셀트리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대장이 얘가 리더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리더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가다 보면은 한 번은 얘가 리더가 되어서 대장이 되어서 먼저 움직이고 더 강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따라올 수 있고 그러다가 얘가 대장이 잡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얘가 대장을 잡고 따라오고 이런 움직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큰 방향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올라서 가지고 오버슈팅이 난 부분 다 반납했죠.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월사는 결국 합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합병 합병 계획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움직이는 방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부분이고 어떤 게 더 많이 가겠다. 어떤 게 더 적게 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차이가 1% 내외죠. 1% 내외 1%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는 이제 거의 이 키맞추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수준이다. 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이 세 회사는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같이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키맞추기는 이제 잘 된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 소식은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이 될 겁니다. 모멘텀이 국내 식약처에 승인 신청을 한 이런 부분하고는 그냥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소식이 이제 곧 나올 건데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만 보면은 아이고 뭐 그렇게 되고 매출도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약이 승인이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를 보면 그런 부분은 다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지? 왜 이렇게 주가가 갈듯 말듯하고 왜 못 가지? 다른 것들은 잘 가는데 다른 거 잘 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가는 전목들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지금은 웨인하고 기관들이 열심히 눌러대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도 기관에서 많이 던져버리죠. 코스닥도 웨인 기관이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뭐 아주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한 큰 호재가 있는 소식들 성장성이 아주 확실해 보이는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누르는 분위기죠. 좀 누르는 분위기입니다. 많이 팔죠. 기아차도 좀 내려오고 이렇게 좀 누르는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을 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렇게 눌려지는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눌려진다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개석거라죠. 개석거라. 이 셀트리온이 이 몽둥이 들고 쫓아가고 있죠. 몽둥이 딱 들고 너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제 그거 몽둥이로 두둑해가지고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가는 그런 뭐 정의의 사도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출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먼저 출격이 될 거고 미국과 유럽 전체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곧 출격이 되죠. 그런 상황이 가장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을 해서 지금 이 치료제가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퍼져나가게 되어 있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렇게 전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를 크게 못 내립니다. 이거 주가를 크게 내리지 못해서 지금 이제 파동을 좀 타면서 때를 기다리는 흐름이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얘를 그런 이 솥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씩 조금씩 올렸다가 그런 솥이 나오면 확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파동을 좀 더 태우다가 그 다음에 밀어 올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전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이런 분위기로 보면은 좀 밑으로 좀 끌어 내린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 머니들이 딱 지켜보고 있으면 언제 들어갈까 그런 부분 아마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결국은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단기간에 이제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주가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시나리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나사선물이 지금 1.4%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내려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심에 위치 되죠. 어제 미국 시장은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특히 반도체 그 다음에 그리고 컨택트 관련 주들도 어제 좋았죠. 좋았지만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쉽게 마무리 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좀 밀리는 분위기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궁 저렇궁 해도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게 실제 눈으로 보여지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그 가치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올해 한 한 달 가까이 조정하고 있죠.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모이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가 딱 되면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릴 겁니다. 이번 시회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